76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슈로드그룹이 한국경제TV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친환경 부문은 강세를 보이는 반면 대형 기술주들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의영 기자입니다. 글로벌 증시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올 미국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결과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약 760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슈로드그룹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사의 격차가 좁혀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세를 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난 대선에서 부동층의 최종 결정이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층의 수가 적다는 점도 바이든 후보의 우세 이유로 꼽았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일시적인 충격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임기 초반을 지나면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적으로 창출해낼 효과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성공한다면 바이든 후보 당선 시나리오와 반대로 미국의 IT 산업에는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달러화 강세와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 한국을 비롯한 경기에 민감한 아시아와 유럽의 주식과 채권, 통화 가격은 다소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companies he is viewed as less of a threat than Biden, who has in the past talked about taxing and regulating such firms. ... ... 끝으로 슈로도 그룹은 미국 대선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이슈가 매우 중요한 시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거 이후를 내다보고 경제 회복과 저금리, 새로운 환경에서 기업들이 어떤 성과를 달성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